최근 3년간 정부 고위관료 36명이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정보부처의 2급 이상 고위직 433명이 퇴직 후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취직했고 이 가운데 36명은 로펌에 취업했습니다. 또 22명은 김엔장 등 6대 로펌에 취업해 전관 특혜 우려가 제기됩니다. 공직자윤리법은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3년간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의 별도 심사과정을 거칠 경우 재취업을 허용합니다.